객실만 무려 285개. 이 콘도가 폐업을 한지 언 20년. 공매로 나와도 유찰만 65회 반복을 하고 결국 주인을 못찾고 아직까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남원시에 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를 반기는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한번 왔는데 그때는 드론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만 촬영을 쭉 했는데 이제 드론이 있습니다. 오늘 특공 공수부대를 한번 투입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흉물 효산콘도입니다. 이 콘도는 2005년에 폐업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폐업물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91년도에 개업한 효산콘도는 건물이 9층이나 됩니다. 객실도 무려 285개. 이 지역에서는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이름있는 콘도였습니다. 이 콘도에서 냇과 다리를 하나 건너면 남원 시내입니다. 근데 콘도 바로 앞에는 전부 논밭이고 논두렁 비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는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콘도를 지어놨습니다. 저 멀리는 지리산 정령치가 바로 보이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이 콘도는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 선순위를 하겠다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체납이 되어있고 한마디로 골치아픈 악성 매물입니다. 콘도 입구쪽에 있는 수영장 바로 아래 있는 지하층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누군가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의자도 저렇게 갖다 놨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흥건합니다. 남원에는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춘향제. 이게 해마다 5월달 되면 열리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축제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답니다. 그래서 남원의 웬만한 숙박시설은 다 축제기간에는 풀로 예약이 돼가지고 방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상당히 많이 했던 시기였고 춘향제 기간 동안에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이나 될 정도로 춘향제 인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효상콘도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패벌한게 아닙니다. 모기업인 효산종합개발이 94년도에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효상콘도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91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2005년 폐업을 했으니까 불과 15년밖에 영업을 못했고 그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폐업을 하고 지방세도 이제 못내고 있으니까 결국에 2005년도에는 숙박업 등록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받을 돈도 없는 사람이 허위로 유치권 행사를 해가지고 공매를 방해해서 결국에 남원시에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죠? 네 이렇게 허위로 유치권 행사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지방관광 인기가 완전히 시들해졌습니다.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여행 엄청 많이 갔죠.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은 발리다 동남아다 해서 해외로 다 떠나버리고 이제 지방에 축제를 해도 관광객이 오질 않는 겁니다. 남원 지역에 보면 이렇게 폐업을 한 콘도 같은 거 아니면 짓다가 중단된 그런 숙박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90년대 초에 춘향제 특수를 노리고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행 트렌드가 해외로 바뀌면서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이 콘도를 지은 회장님은 높으신 분들과 상당히 인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콘도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정권 실세에다가 뇌물을 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연줄을 닫고 있으니까 뭐 사업에 어려운 게 없겠죠. 콘도 사업 특혜 의혹을 누군가가 내부고발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참 하다가 아무의 없이 갑자기 감사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실세 정도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은 아파트 사기분양까지 해가지고 몇백억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몇백억을 해먹은 이 회장님도 징역 3년 6개월밖에 선고받지 않았답니다. 참 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겨우 징역 3년 6개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한탕 찐하게 해먹고 몇년 살다 나오면 인생 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기꾼이 설치는 거죠. 2015년하고 16년에도 이 콘도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가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매각이 취소됐습니다.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만일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대략 100억 정도가 든답니다. 아니면 이걸 싹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이 건물 철거 비용만 해도 30억 40억이 나올 거랍니다. 그리고 90억이나 되는 유치권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콘도 285개 호시를 전부 콘도 분양을 해가지고 개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객실당 300만원씩 보상을 해줘야 된답니다. 이 건물은 깡통 건물보다 못한 마이너스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아도 90억이나 되는 유치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콘도 회원권 다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가까이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낙찰이 안되고 폐건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도 어느 건설사가 이 콘도를 낙찰받았는데 낙찰가가 27억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는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잔금 25억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매각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공매, 낙찰, 취소, 공매, 낙찰, 취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공매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85억의 첫 공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번의 공매 공고를 붙였고 65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건설사에 35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 건설업체도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공매가 취소됐습니다. 건설사도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자세히 이런 유치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지분 문제 이거 따져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계약금 3억만 날린 거죠. 지붕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고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유치권이 얽혀있는 이런 폐건물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빗더미만 잔뜩 안고 있는 이 폐건물 제 생각에는 쉽게 매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꾼들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유령 쓰레기 폐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